반갑습니다. 이영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5월 2일, 3일로 넘어가는 그 저녁이었는데요. 그때 너하라TV가 이제 해킹이 되어서 벌써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약 13일, 약 2주 동안 해킹에서 복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 측에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하면서 복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드디어 오늘 너하라TV가 완전히 복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새벽 예배부터는 너하라TV 원래 채널에서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채널은 복구가 됐는데요. 영상들은 지금 저희가 다시 복원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상들도 하나도 삭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영상들은 아마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복구 작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진행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된 영상은 없지만 지금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너하라TV 들어오시면 영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치 새롭게 채널이 시작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영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복원 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상이 다 복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하라TV가 다시 복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저희한테 구글 측에서 이렇게 전해다 준 해킹범으로 추적되는 IP 주소들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 해킹,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이걸 종합해보면 북한이 해킹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데이터나 정보 없이 했던 말이 아니라 구글 측에서 보내다 준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북한의 소행이냐라고 하시는데 반문을 하자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그럼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하라TV 메인 채널에서 다시 영상이 송출되니까요. 너하라TV 메인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고 또 주변에 또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에 너하라TV 또 서브 채널로 많은 분들이 함께 실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한 30%는 이렇게 실시간 보시는 분들이 한 30%는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셨는데 그 한 70%에서 60%의 시청자분들은 넘어오는 걸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하라TV 원래 채널에서 다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너하라TV가 복구됐다는 이야기를 알려주셔서 다시 구독 취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하라TV가 다시 복구가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티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